미국 경기 함께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한국경제신문에 한상초 논설위원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요즘 미국 경제를 보면 참 보기 드문 현상들이 많이 나타나고 있는데 경제가 좋아짐에도 불구하고 재정적자가 확대되고 있는 그런 현상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네, 어제는 방송에 일본 경제 얘기를 해서 늦어았이 시청자분이 일본 경제냐 하는데요. 일본 경제 성장률이 1분기에 굉장히 낮게 예상되기 때문에 그렇거든요. 그래서 어제도 전문기 대비해서 시장 예상치가 0%, 정체에 머무르지 않았는데 예사 발표는 마이너스 0.1으로 나왔어요. 그리고 독일도 유럽 경제 상징격인데요. 사실 메르켈 정부가 3인당 연합하면서 힘이 약화되다 보니까 경제가 좀 많이 둔화되는 이런 모습인데요. 우리가 보면 오늘 뉴욕 증시에서 아까 누가 경제지표가 허자다 이런 얘기를 말씀하시는데요. 사실 내용을 좀 더 세부적으로 두들겨있다 이렇게 보여드렸습니다. 모든 경제의 활동의 결과는 돈을 버는 거거든요. 국가도 돈 벌고 대외적으로 돈 벌고 이런 게 아마 개인의 활동도 돈 버는 게 이제 또 기업도 프로필 맥시마이저 해서 2인에 극대화하는데 돈을 버는 쪽에서는 경제지표가 좋을까 하는 측면에서는 미국 경제도 경제지표가 좀 안 좋고 이런 과정에서 미국 경제 내년부터 침체해가 하다 보니까 오늘 그 랭킹 뉴스에서 얘기했었다는 지표는 좀 올라갔었다는 미국 경제 비관론이 나오는 배경이다 이렇게 보여드렸습니다. 그중에 하나가 아주 미국 경제에 아주 이렇게 이경원 앵커께서 모두에서 말씀해 주신 것처럼 미국 경제는 경제가 좋은데 캐시프로 지표는 상당히 안 좋고 나오고 있습니다. 네 그렇군요. 대외적으로 무역적자가 확대되는 캐시프로 그다음에 대내적으로 오면 재정적자가 지금 확대되고 있죠. 네. 그래서 재정적자가 얼만큼 확대되는 것을 잠시 자막을 통해서 말씀드리겠는데요. 원래 이론적으로 보면 미국 경제가 좋다 하면 미국은 누진적 구조를 갖고 있기 때문에 재정 수입이 더 증가해서 재정적자가 줄어들고 국가 채무가 줄어드는 이런 사태가 발생해야 되는데요. 최근에 트럼프 정부가 와서 재정적자 부분을 보겠습니다. 트럼프에서는 마지막 버팅 미외로 경제가 좋다 증시가 좋다 하지만 국가의 살림 사례에 해당되는 재정적자는 작년에 6,650억 달러 회계연도 기준입니다. 참고적으로 회계연도는 미국에서 보면 10월 1일부터 9월 말까지 나려 보이됐습니다. 작년에 6,650억 달러 해서 올해는 9월 말에 끝나는 올해 회계연도 같은 경우는 8,000억 달러 증가할 것이다 이렇게 보이됐습니다. 지금 월별로 재정적자가 굉장히 많이 증가하는 이런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요. 보면 재정은 양출 재입의 원칙이기 때문에 흑자가 날 필요는 없습니다. 그런데 적자가 나더라도 적자가 누적된 국가 채무가 사실 버틸 수 있는 수준이 되거든요. 그러면 GDP 대비에서 국가 채무 비율로 얘기하는데요. 신흥국은 70%, 선중국은 100%인데요. 세계 제1의 경제 대구를 자랑하는 미국이 GDP 대비에서 국가 채무가 지금 100% 위험 수준을 넘는 상황이거든요. 앞으로 개선 가능성을 볼 게냐 하는 측에서는 2023년까지 지금부터 한 5년 정도죠. 불과 트럼프 정부 끝나면 그때가 될 겁니다. 이때 한 117%까지 증가할 것이다. 그러다 보니까 트럼프 입장에서는 마구 쓰는 것보다는 지금 상태에서는 오히려 이런 걸 줄이기 위해서 이렇게 재정적자가 심해지고 국가 채무가 되면 결과적으로 트럼프 당신이 얘기할 때는 버틸 수 있더라도 트럼프 당신이 끝나면 국가는 어떻게 될 것이냐, 국민은 어떻게 될 것이냐 하는 측면에서 지금 미국에 많은 사람이 미국의 지표가 좋다, 골드랍스다, 골드랍스다 이렇게 해야지만 국가 파산 우려가 미국의 합계라든가 그다음에 소신은 미국 국민들을 중심으로 해서 파산 우려가 제기되는 것이 아주 이색적인 현상이 다를 보게 됐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이렇게 경기가 회복함에도 불구하고 재정적자, 또 국가 채무가 늘어나면서 가장 곤혹스러운 것은 바로 트럼프 대통령 아니겠습니까? 트럼프 대통령이 이제 이렇게 집권하고 난 이후에 지금 한 1년 4개월 정도 지났죠. 이겨넷컵께서 제가 물어보겠습니다. 트럼프 정부가 지극히 평온합니까? 아니면 전쟁과 어떤 전쟁을 치르는 것 같습니까? 좀 많은 일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습니까? 그래서 명시적으로 군사적 충돌이라든가 이런 것은 그렇게 크지는 않지만 자장한 군사적 충돌이 있지만 아마 트럼프 정부가 작년 1월 달 출범한 이후에 경제적 전쟁은 굉장히 많이 치르고 있습니다. 경제적 전쟁은. 그래서 정년의 간습이라든가 어떤 관행으로도 이렇게 아주 굉장히 좀 이색적인 이런 것이 결국은 전쟁을 치르는 것과 마찬가지죠. 그런 상태에서 지금 경제적 측면에서는 경기와 회복 속에 재정적자가 확대되는 이런 현상은 왜 전쟁 얘기를 느닷없이 이렇게 말씀드리냐 하면요. 이런 현상은 짧게는 1960년 베트남 전쟁. 제가 짧게라 얘기했습니다. 그리고 뭐냐. 좀 길게 보면 2차 세계된 당시 전쟁 재정 인프레 국채 발행 이런 게 증가했을 때 있다는 나타난 특이한 현상이다. 그런데 지금은 베트남 전쟁이라든가 2차 세계된 전쟁을 치르지 않는다 하더라도 경기 회복 속에 재정적자가 되는 것은 그때 상황이 이렇게 재현되다 보니까 지금은 뭐냐. 트럼프 정부 들어와서 군사적 충돌은 없지만 전쟁을 치르는 거나 마찬가지다. 이런 각도에서 지금 트럼프 정부가 출범할 때 공화당 정부고 그다음에 1980년대 레이고노믹스를 제2의 레고믹스가 트럼프 노믹스다 이렇게 있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보면 왜 세금 감면 정책을 추진할까. 이것이 1980년대에 왜 이렇게 나올까. 그다음에 지금 상황은 왜 나올까 하는 것을 잠시 말씀드리면 과거에는 사실 그 제2차 어르식 때문에 미국 경제가 침체되는 스테이그레이션 상태에서 물가가 침입하는 이러한 인프라 현상이 스테이그 프레이션 현상이 나왔다 하거든요. 그래서 종전의 주류경제학계에 해당되는 케인즈의 총수요 이렇게 진작 정책을 가지고 경기를 이렇게 올리면 총수 진작하기 때문에 물가는 더 침입해서 종전의 주류경제학 방식으로 이렇게 사실 경기 부양 또 물가를 잡지 못하다 보니까 결과적으로 공급측에 아소 래퍼커브의 서프라이즈 사이드 이코노미에 해당되는 공급측에 기업의 주체들의 생산성 효율을 증대시키는 쪽으로 이게 나왔다 이렇게 보도했습니다. 효율을 증대시키는 쪽으로 나왔는데요. 이 경우는 그래서 그렇지 않습니까. 아무리 한국경제TV에서 월급을 많이 주지는 않습니다는 많이 준다 하더라도 국세청에서 다 이렇게 세금을 이렇게 전부 이렇게 뺏어가면 사실 한국경제TV에서 아무리 송진우 사장님께서 월급을 많이 준다고 해도 국세청에서 다 가져가면 뭐냐 의욕이 꺾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때 당시에 1980년대에서 보면 미국경제에서 왜 효율이 증가하지 않느냐 하면 아소 래퍼의 택스레이트 세율과 세수 간의 정비대 관계인 것은 상식의 통합이기 때문에 노멀존 표준 지대라고요. 세율이 증가하면 세수가 꺾이는 단계 이 단계를 보통 비표준 단계라고 하거든요. 이경훈 앵커에서 한국경제TV에서 송진우 사장님께서 월급이 많이 줘서 의욕을 해야 되는데요. 나라가 전부 세금 가져가면 꺾이게 되지 않습니까. 바로 그 단계가 바로 비표준 단계다. 그래서 이때에는 세금을 오히려 감면해 주는 것이 이경훈 앵커의 어떻게 보면 의욕을 더 고체시킨다. 의욕을 고체시키면 결과적으로 보면 경제 성장이 더 되는 거고 경제 성장이 되면 세수가 증대해서 결국은 재정적자를 줄여주지 않느냐. 이 논리군요. 이 논리를 받아서 트럼프 노믹스가 뭐냐. 이렇게 세금 감면을 추진하고 있는데요. 오히려 지금 상태에서 보면 경기는 회복되는데도 불구하고 세수 증대를 통해서 재정적자가 감소해야 되는 데는 오히려 재정적자가 확대되다 보니까 지금 트럼프 노믹스의 대내적 측면에서 가장 본질적 부분이 이렇게 흐트러지다 보니까 트럼프 대통령 입장에서 이렇게 사실 굉장히 곤혹스러운 환경이 발생하고 있다고 보겠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한 가지 말씀드리면 서프라이즈 사이드 노믹은 시장 경제 주체의 자발적인 효율을 증대시키기 때문에 정부가 뭐냐. 정부가 택스 컷을 한다는 것은 그만큼 작은 정부를 지형해야 서프라이즈 사이드 이코노믹이 되는데요. 트럼프는 모두가 간정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이론적으로 보면 서프라이즈 사이드 이코노믹 작은 정부를 지형해야 이게 정책의 효과가 있는데요. 지금 뭐냐. 작은 정부를 세금 감면을 하면서 저 트럼프 노믹스 같은 경우는 모든 게 가장 큰 정부가 되는 거거든요. 큰 정부가. 네, 맞습니다. 큰 정부가 되다 보니까 결과적으로 보면 이렇게 서프라이즈 사이드에 해당되는 트럼프 노믹스를 추진하고 경기가 회복된다 하더라도 지금은 재정적자 확대 속 국가 채무가 재대다 보니까 결과적으로 내년에는 어떻게 될 것이냐 하는 그래서 벌써부터 미국 경제가 침체력이 나와서 사실 지금 세계 3대 경제에 해당되는 일본 경제는 마이너스 떨어졌죠. 독일 경제 지금 경기 둔화되죠. 지금 미국 경제는 지금 배친다. 이렇게 버틴다. 캐시프로 사항 지표가 재정적자 확대되고 무역적자 확대되는 캐시프로 사항이 이렇게 안 좋다 보니까 내년에는 어떻게 될 것이냐 하는 문제에 퇴천을 그리게 되는 거거든요. 그것이 바로 지금 미국 경제 상황이다 이렇게 보이됐습니다. 그럼 이렇게 경기 회복에도 불구하고 재정적자 또 국가 채무가 늘어나게 된다면 일부에서 좀 우려하는 셧다운 발생 가능성은 어느 정도 있다고 보십니까? 미국 같은 경우는 셧다운 문제가 사실 미국 국민 입장에서는 굉장히 중요한 문제이기 때문에 이 문제가 굉장히 미국 경제에 큰 영향을 미친다 이렇게 보이됐는데요. 아시겠습니다만 미국 경제 셧다운 문제는 사실 1990년대 이후에 많이 발생했습니다. 그래서 1990년대에 셧다운 문제가 아주 집중되는데요. 이때 미국 경제 실현을 보는 거죠. 얼만큼 이렇게 미국 경제 셧다운 문제가 됐을까 하는 측면에서는 시청자 여러분도 미국 경제 셧다운 셧다운 문제에서 많은 사람이 얘기했는데요. 지금까지 보면 1976년 이후에 셧다운이 18차례인데요. 트럼프 정부에 이어서 엊그제까지 사실 올해 회계 년도가 돼서 회계 년도 예산이 총관된 거죠. 그 이전에 보면 3주간 임시 예산 편성에서 올해 3월까지 이렇게 왔지 않습니까? 그래서 트럼프 정부에서도 셧다운 문제가 굉장히 시달렸다 이렇게 보이됐습니다. 그러면 지금 상태에서 재정적자가 확대되고 국가 채무에 우려가 되면 다시 한 번 뭐냐. 이제 회계 년도 9월 달이 끝나면 또 새로운 예산이 돼야 되니까 셧다운 문제가 지금 우려되는 이런 상황이거든요. 다시 한 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셧다운 문제는 미국에서 보면 가장 중요한 게 핵심 기능이 국방과 보건과 우편입니다. 이거는 어떤 상황이든 간에 사실상 뭐냐. 셧다운의 대상이 될 수는 없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뭐냐. 공무원분들이 사실 우리는 이렇게 국가 채무가 될 때 우리 공무원분들이 이렇게 사실 휴가를 가거나 이렇게 사실 기관들이 정지되는 이런 사태가 있었을까 하는 측면데요. 미국은 사실 공무원들이 먼저 희생합니다. 공무원들이 희생해서 비핵심적인 업무 같은 경우에는 정지하고 그다음에 여기 이제 기관이 운영이 되겠죠. 공공시설 운영 같은 거. 그다음에 연방 공무원 같은 게 휴가를 가게 되는 이렇게 되거든요. 또 한 가지는 미국 같은 경우는 교사라든가 이런 데서 보면 방학 기간에는 일을 안 하면 월급이 안 나옵니다. 그래서 뭐냐. 이렇게 제가 미국에 있을 때 보면 저도 깜짝 놀란 게 중학교 교사, 고등학교, 국민학교 교사 이런 분들이 여름방학 한 3개월 동안 기능기관에서 투잡을 갖게 되거든요. 왜냐하면 월급이 안 나오니까. 그런데 이런 측면을 한번 보면 우리가 그런 사태가 발생했을까 발생할 수 있을까 하는 측면은 시청자 여러분의 퀘스션에 맡기겠습니다. 아직도 공무원 단체에 대해서 과거보다는 많이 값질이 좀 이렇게 둔화되긴 했지만 역시 핵심적인 문제에 있어서는 또 자기 이해관계에 관련되어 있는 문제는 아직도 갑의 형태가 남아있다. 많은 소신이 있는 공무원 분이 아니라 많은 훌륭한 교사분들이 있습니다. 아직도 그런 잔존이 있는 이런 상태거든요. 그런 상태에서 셔트하우 문제에 대해서 우리 문제에 있어서 많은 시사점을 던져주지 않냐 생각하는데요. 역시 정부의 기능은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셔트하우 문제가 되면 2013년에 셔트하우 됐을 때 미국의 GDP 성장률이 최대 0.6%포인트까지 이렇게 갈아 먹었거든요. 짧은 기간에. 그러다 보니까 뭐냐. 지금 상태에서 경기의 법에도 불구하고 재정적자 확대되고 국가채무 되다 보니까 지금 미국 경제가 좋다 한다고 해도 내년에는 어떻게 될 것이냐. 미국 경제 침체되지 않느냐. 그래서 뭐냐. 오늘 랭킹 뉴스에서도 미국 경제가 내년에 40%, 50% 폭락할 것이다. 절반 통으로 폭락할 것이다. 이런 비관론의 고개를 드는 배경이 나를 보게 됐습니다. 그렇습니다. 사실 또 투자자 입장에서 좀 우려가 되는 것이 이렇게 경기가 좋음에도 불구하고 재정적자가 늘어나다 보니까 또 국채 금리가 빠르게 올라가고 있지 않습니까? 이 부분이 좀 많이 우려스럽습니다. 사실은 오늘 새벽에 끝난 뉴욕의 금융시장에 보면 10년물 채권 금리가 3.09%까지 올라갔죠. 3.10까지 올라갔죠. 어떤 시장을 얘기하시는 분은 이게 국채 금리가 올라가는 것이 뭐냐. 인프리 압력이 둔화되기 때문에 아주 일시적 현상입니다 해서 시장을 좋게 좋게 해석하려고 노력하고 그 뜻에 대해서는 이름, 저도 우리 투자자를 생각하고 우리 라이언 투자자들의 재산 정식을 생각하는 데 있어서는 사실 그분이 그렇게 얘기하는 것은 10분 이해가 됩니다. 중요한 것은 그렇습니다. 남북 경영주 관련돼서 돈을 버는 여부와 관계없이 지금 아주 스트레스가 투자자들, 라이언 투자자들 스트레스가 굉장히 눈물을 흘리시는 분도 있거든요. 그런 측면에서는 이해관계에 관계없이 경제를 저도 포함해서 아주 객관적으로 이렇게 해석하고 또 방송에 나오시려면 그날그날 인프리 압력이 나오는 걸 가지고 이렇게 하는 것보다는 심층 있게 좀 남보다 더 많은 시간을 투자해서 방송에 나오시려면 심층 있게 분석해서 나오시는 게 지금 이렇게 스트레스가 많이 쌓이는 라이언 투자자들한테 어떻게 보면 최소한의 방송에 임하는 예의가 아닌가 하는 저도 그런 점에 있어서는 지금 개인적으로 보면 2시 정도 일어나거나 최근에는 30분 된 것은 1시 반 정도 일어납니다. 그래서 이 방송을 위해서 이런 새로운 보다 근본적인 이런 문제를 지금 말씀드린다고 산안을 노력하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도 포함해서 사실 시청자들한테 기대 수준에 부합하지 못하는 측면은 앞으로 더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지금 보십시오. 이 국제금리가 상승하는 모습이 일시적 현상이다. 이렇게 해서 어떤 분 그런 얘기도 어디에도 뭐 누가 그런 얘기를 했는데요. 사실 그렇습니다. 지금은 구조적 성격을 갖고 있지 않습니까? 계속 올라가지 않습니까? 왜냐하면 두 가지 측면. 인프리 압력이 굉장히 높아지고 있죠. 디멘드 풀사이드 측면에서 인프리 기회별 10년 만에 전환됐으니까 물가가 좀 올라가는 측면이 있죠. 지금 코스트 부실, 국제 유가. 그때 당시에 무슨 이란의 핵 협상 파기했을 때 유가가 조금 그때 당시에 떨어지니까 차익 실현에서 유가가 떨어진다 하는데요. 유가는 계속해서 지금 올라가지 않습니까? 오늘도 유가가 올라가서 배로당 71달러에 이렇게 서부 대학사 측정을 하는데요. 그런 문제가 우리가 보면 보다 근본적 문제를 해야 된다는 의미다. 유가 올라가죠. 그다음에 임금 코스트 올라가죠. 코스트 부실 사이에서 임금 올라가죠. 인프리 압력이 높아지죠. 그다음에 수급상으로 보겠습니다. 트럼프 노무닉스의 재정적자가 아까 확대되니까 결국 그 재정적자 마크에서 국채 발행 시장에서 신규 국채 발행 능가죠. 지금 미 재무부가 신규 국채 발행 물량의 계획분이 자꾸 늘어나고 있습니다. 연초에 발표했던 내용보다 더 늘어나고 있는데요. 그러면 재정적자가 그만큼 늘어나다 보니까 매우기 위해서 신규 국채 말량이 증가한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이번에 상원 인사회를 통해서 지금 FMC 멤버들이 이렇게 채워주고 있는데요. 그분들의 예비는 뇌파적 성수경을 가만히 갖고 있거든요. 그래서 금리 인상 받는 관계가 안 된다. 보유자산 처분은 빨리 가져가야 된다. 그러면 페드 극장에서는 보유자산 처분은 재정 사이드 재무가 신규 국채 발행이 그다음에 페드가 보유 국채를 처분해 그만큼 국채 공급 물량이 증가하면서 국채 가격이 떨어지고 수급사기선 금리를 올려가는 목적이기 때문에 지금 상태에서는 3.10%까지 3.09% 정확히 얘기하는 3.94 정도 이렇게 3.09% 정도까지 이렇게 올라가는 그래서 3.10%을 아주 바로 올라가는 여기 이제 나오죠? 지금 이제 반올림하니까 3.10%이 나오는 겁니다. 시청자 여러분 이 대목에 있어서는 그래서 오늘 그 정가는 3.10%이 되지 않았습니다. 3.5% 0.95% 이렇게다 보니까 여기 이제 우리 한국경제TV에서는 두 자리까지니까 3.10%까지 나오는 배경이 되고 있죠? 그런 배경이 되고 있다 이렇게 보이됐습니다. 그런 것이 지금 구조적 성격을 갖고 있기 때문에 계속해서 이렇게 국채 금리가 올라가는 배경이다 이렇게 보이됐습니다. 네. 말씀을 들어보니까 이 트럼프 대통령이 참 곤혹스러울 만한 것이 대내적으로 일단 이 재정적자가 확대되고 있는데 뿐만 아니라 대외적으로도 또 무역적자가 또 확대가 계속해서 되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모로 참 힘들 것 같아요. 네. 대외적 측면에서는 트럼프 정부가 추진했던 상징격이 대내적으로 트럼프 로믹스와 함께 대외적으로 보면 국위구선의 보호주의죠. 그렇습니다. 1년 동안 아마 시청자 여러분도 전쟁, 전쟁을 치른다 할 만큼 이 질문에서는 굉장히 강해왔는데요. 성과는 있었느냐는 측면에서는 성과는 일전에 다 한 번 말씀드렸지만 무역적자가 작년도 증가하고 올해에도 무역적자가 더 확대되는 특히 주력했던 중국과 무역적자가 더 확대되는 이러한 현상이 발생하고 있다 이렇게 보이됐습니다. 결과적으로는 1년의 국위구선의 보호주의를 강도 있는 조체가 트럼프 입장에서는 남과 같이 이렇게 서로 공존하면서 무역적자를 줄이는 게 아니라 남은 두두겨 패면서 미국의 무역적자를 이렇게 개선하기 위해서 노력했던 부분이던데요. 그러면 남을 두두겨 패면서 무역적자를 개선하기 위해서는 어떤 정책이 수사하니까 그게 딸러 액세 정책이거든요. 딸러 액세 정책은 뭐냐? 글린 국비파 정책이거든요. 내가 경쟁력 개선되면 다른 경쟁력을 뺏는 거기니까. 그래서 뭐냐? 트럼프 입장에서 보면 작년에 무역적자를 축소를 하기 위해서 딸러 액세 정책을 추진했던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딸러 액세 정책은 아시겠다는 이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이 액세 정책이 추진할 때는 미국의 수출 구조가 환율 가계 탄력적 구조 중국처럼 탄력적 구조가 돼야 되거든요. 소위 거시경제성 마셜 론저 컨디션에서 수출 수요의 가격 탄력성, 수입 수요의 가격 탄력성이 일보다 크는 탄력적이 되는 거예요. 미국은 그렇지 않지 않습니까? 그래서 딸러 액세 정책이 오히려 무역적자 확대하고 대중 무역적자를 더 확대해야 되다 보니까 결국은 트럼프가 결과적으로 보면 정책을 잘못 폈다. 그래서 지금 상태에서는 딸러 액세 정책을 포기함께 인위적으로 개선하는 노력이 없으면 무역적자가 축소되기 어렵지 않겠느냐. 그래서 미국 경제 문제 보면 경제 지표가 호조 온다고 고일드락스 타는데요. 캐시프로 상황에서는 재정적자 확대. 그다음에 대내적으로는 무역적자 확대. 그것도 대내적의 핵심적인 트럼프로믹스 흐트러져. 그다음에 대외 정책의 핵심이 해당되는 국유교수의 보호주의 흐트러져. 그러다 보니까 트럼프 대통령이 당황스러운 상승이 되다. 이렇게 보재습니다. 네, 그렇군요. 이렇게 딸러 액세 추진에도 불구하고 무역적자가 확대되다 보니까 트럼프 정부도 무역 관련 정책을 변화시키고 있지 않습니까? 네, 우리가 보면 무역적자를 줄이기 위해서는 무역적자는 P 곱하기 Q 그대로 그래서 P는 딸러 액세 정책을 먼저 추진했던 거고 이게 성과가 안 좋으니까 Q 쪽으로 가는 거죠. 그런데 시장은 자율적으로 안 되니까 인위적으로 조정하는 거. 그게 관세라든가 무역장벽을 비관세 장벽으로 올리는 거다. 이렇게 보재습니다. 그래서 올해 들어서는 시청자 여러분 다 아시겠지만 관세 논쟁, 그다음에 비관세 논쟁. 미국의 통상수단에서는 종전의 WTO에 해당되는 무역적에서는 엔타이덤핑 택스, 반덤핑이라든가 카운트브레인 택스, 상계관세라든가 이런 것뿐만 아니라 201조 시리즈, 232조 시리즈, 301조 시리즈 이런 게 전부 나오는 것도 바로 그런 배경이다 이렇게 보재습니다. 그래서 지금 상태에서는 지금 이 시간에도 사실 미국과 중국 간의 2차 통상이었습니다. 중국에서 먼저 열렸고 지금 이렇게 열리고 있지 않습니까? 네, 맞습니다. 그런 상태에서 아무런 지금 성과가 나오지 않은 상황이거든요. 트럼프 노무기스타, 답답하게 중국의 입장에서 보면 2차 협상이 진행되는데요. 트럼프 대통령이 어떤 입장을 취했냐 하면 사실 중국에서 미국에서 줄 것이 주는 사항이 아직도 나오지 않았다. 이런 얘기이더니 국제협상에서 그게 뭡니까? 안 그렇습니까? 미국은 줄 것이 없다. 중국에 줄 것이다. 트럼프 대통령이 그렇게 얘기하고 있더니요. 그런데 이게 뭐냐 무역협상을 좀 줄이려면 당신의 중국 입장에서는 좀 조이 되는데 줄 것이 없다. 그러다 보니까 뭐냐 지금 2차 무역에서 실무급에서 보면 최고 통수권자가 그런 입장을 취하고 있는데요. 협상이 진행되겠습니까? 2차 무역협상 같은 경우는 19일까지 진행됩니다. 사실 신랑이가 계속해서 벌어지는 상황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결과적으로 보면 관세 등과 무역장 등을 그때그때 냉온 전략 따라서 조금 완화됐다가 강화됐다가 이렇게 되지만 북한 문제 보시기 바랍니다. 북한 문제도 많은 사람들이 뭐냐 하면 남북 정상회담, 북미 정상회담, 드라이게 단순하게 끝나지 않겠느냐 그냥 뭐 분위기 띄우고 뭐 해서 마치 통일이 일어날 것처럼 얘기하지만 이게 국제협상이라는 것은 특히 그런 협상에서는 냉온 전략을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 측면에서 어제 실무급 협상 진행되기 전에 불과 몇 시간에 끝나는 이렇게 중단하는 이런 문제가 국제협상이다. 결국 국제협상은 북한도 그렇고 국제적으로 이익을 위한 최대한의 전략을 가져가는 거다. 너무 맹신할 필요가 없다. 그러면 그런 측면에서 북한이든 미국이든 중국이든 이익을 위해서 최대 가져간다면 우리 입장에서는 우리의 이익을 위해서 이렇게 우리가 이익을 위해서 우리의 대응 방향이라든가 또 전략을 자식 짜자고 짜가 있죠. 그렇죠? 그게 우리의 국민들을 위하는 경제정책 아니겠습니까? 그런 측면에서 많게 생각할 대목이 있지 않냐 생각하는데요. 결국에는 세계 양대 국가도 지금 이런 상태이기 때문에 무역적자 부분을 쉽게 줄이기가 좀 어렵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미국 같은 경우는. 그것이 지금의 미국 경제 상황이다를 보여줬습니다. 최근에 또 이렇게 미국의 국채금리가 굉장히 빠르게 올라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런 요인들이 인플레이션 요인, 또 관세 요인 여러 가지 복합적으로 좀 겹쳐지다 보니까 단순히 일시적인 현상이라고 보기만은 좀 어려울 것 같아요. 네. 이게 이제 보시면 되겠습니다. 캐시브로 사항이 어려워지잖아요. 미국 같은 경우는 무역적자가 확대되니까 외화 캐시브로가 줄어드는 거라는데요. 그다음에 달러 가치는 강세가 되는 거죠. 돈값인 강세가 되는 거죠. 그다음에 재정적자가 확대되면 결국 금리, 돈값은 금리는 올라가는 거죠. 그래서 지금 상승된 달러 인덱스가 이렇게 올라가게 되는 거고 그다음에 또 한 가지 측면에서는 사실 미국의 식련물 국채금리가 올라가는 배경이 되고 있다 이렇게 보이됐습니다. 결국에는 지금 미국의 국채금리 같은 경우는요. 자막에 나오고 있었던다는 골드만 상승 같은 경우는 지금 3.10에서 한 연내 3.6%까지 굉장히 많이 올라가는 상황이죠. 그러면 보겠습니다. 달러 강세가 나타나고 그다음에 국채금리가 올라가는 금리가 올라가다 보니까 결국 이게 일시적 현상이 아니다 보니까 결국 포지션을 변경해야죠. 포지션 변경하는데요. 짧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방송을 좀 빨리 끝내라고 그리더라고요. 무슨 뭐 뒤쪽에 있기 때문에. 그래서 방송을 좀 하기 위해서 중요한 문제이긴 하지만 우리 문화나 문제까지 좀 생각하려면 좀 하지만 빨리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자막을 보고 이런 지금은 이제 투자 포지션 변경한다 이렇게 보이됐습니다. 그래서 증시에서 채권으로 머니무브 이렇게 해서 증시의 비관론이 나오는 거죠. 지금 미국의 다우존스 지수가 2만 6천에서 2만 4천 이렇게 되니까 연초에 비해서 많이 떨어졌죠. 그다음에 달러 강세가 나타난 거죠. 자, 미국의 금리 올라가고 달러 강세니까 신흥계 자금 이탈해서 실제 발생력 없이 6월 위기설이 나오는 거죠. 그다음에 상품 시작에서도 금 가격이 약세를 보이는 측면. 이런 측면 전부 이제 포지션 변경이 들어간다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시청자 여러분께서도 지난 10년 동안 저금리, 저물가에서 유동성 많이 된다. 이런 게 아직도 환상을 갖고 있는데요. 지금은 빅첸지가 일어나니까 이런 게 일시적이에요. 지금 빅첸지가 일어나는 현상이 일시적 현상만은 아니다 하는 측면에서 빨리 이제 10년간에 이렇게 빛의 향연에 취했던 이런 문제. 유동성 향연에 취했던, 그래서 그와 관련된 투자 전략을 갖고 있었던 이걸 마지막 끝머리까지 이렇게 가져가 있으면 안 된다는 걸 말씀드리겠습니다. 투자는 미래이기 때문에, 선제적으로 하기 때문에 빨리 변경시켜야 된다는 걸 말씀드리는데요. 문제는 그렇습니다. 사실 미국의 국채금리가 올라갈 때 한국은 뭐냐면 이런 데에서 디커플링, 디커플링 벗어납니다. 이렇게 해야 하는데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미국의 국채금리가 올라갈 때는 한국 같은 경우에는 충격이 가장 심하다 해서 페드, 그것도 가장 신뢰성 있는 페드 입장에서는요. 페드 입장에서는 미국의 금리가 1%포인트 올라갈 때는 어제 한국경제TV 자막을 통해서도 계속해서 보여줬습니다. 2년 이내에 한국경제 성장률이 0.6%포인트 떨어져서 가장 충격이 컸다 아니겠지, 17개 신흥국 중에서 그래서 이런 문제가 미국의 국채금리가 올라가는 문제가 또 미국의 재정적자하고 국가채무가 올라가는 문제가 비단 미국 문화의 문제가 아니라 전 세계 문제, 특히 한국의 문제가 되고 있다고 보여줬습니다. 이렇게 미국의 국채금리가 올라감에 따라서 우리나라 경제 성장률이 미치는 영향도 큰데 특히나 또 외국인 자금 이탈에 대한 우려감도 나오고 있지 않겠습니까? 네. 우리 경제의 문제는 지금 그렇습니다. 일전에도 한 번 말씀드렸습니다. IMF 국가 입장에서는 4월까지만 해도 최근 상황이 좀 많이 변경이 됐습니다. 그래서 7월달 IMF가 중간중간 수장 전망할 때 어떻게 나오느냐 할 땐 분명히 4월보다는 낙관적 기자가 흐트러질 것 같습니다. 일본 성장률 안 좋았죠? 그다음에 독일 안 좋죠? 미국도 캐시프로 상황 안 좋죠? 한국은 어떠냐? 한국은 사실 우리 경제 입장에서는 다른 국가들이 4월까지 속속 저장할 때 우리 성장률은 사실 3%를 유지한다면 다른 국가에 비해서 이렇게 상대적으로 디카플링 문제는 이런 문제에 나오는 거거든요. 더더군요. 이런 걸 반영해서 우리가 뭐냐? 경제 발전 속도로 본다면 단계를 본다면 미국보다 좀 이렇게 젊은 단계이기 때문에 당연히 활력 지표에 해당되는 금리는 높아야 되는데요. 우리 경제 지금 상황이 어떠냐 하면요. 미국보다도 지금 뭐냐? 금리가 낮지 않습니까? 활력 지표에 해당되는. 그래서 미국이 1.75%는 우리 쪽으로 활력 지표가 낮다는 얘기거든요. 성장률도 보겠습니다. 올해 우리 경제 성장률 어떻게 될까 하는 측면에서는 정부 입장에서는 아직도 경제 지표가 둔화되는데 불구하고 3.6% 그대로 유지하겠다고 하는데요. 지금은 2.7%까지 내려오는 시각이 있습니다. OECS도 컴파일 리딩 인덱스를 토대 복합선행 지표에서 다시 한 번 때려보면 지금 한 2.7%까지 내려오는 시각이 있고 벌써부터 2.6%, 2.5%까지 이렇게 보는 시각이 있는데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가상이긴 합니다는 정부 시각적으로 하느라 2.6% 정도 된다면 올해 미국 경제 성장 2.7%, 2.8%거든요. 그러면 뭐냐? 미국 경제 성장률마저도 미국에 대해서 한국이 경제 성장률마저도 이렇게 낮아질 가능성이 있다는 얘기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보면 사실 한국 경제 입장에서는 금리 역전에 따라서 자금 이탈 문제, 결과적으로 보면 제2의 외환위기 문제 이런 얘기가 일본 한국경제연구원의 보고서를 통해서 나올 수밖에 없는 이런 상황인데요. 문제는 그렇습니다. 우리 입장에서는 지금 사실 대규모 자금 이탈, 자금 이탈 때 가장 중요한 건 실제로 한 번 말씀드렸으면 외환 보이고거든요. 외환 보이고 측면에서는 우리 입장에서는 비교적 잘 대응하기 때문에 지금 상태에서 신흥국의 위기설에 맞물려서 많은 사람이 얘기하고 또 남북물리와 관련해서 혼란스러운 이런 부분 이런 것에서 6월 위기설에 관련해서 많은 사람이 얘기하는데요. 우리는 외환 보이고 10%가 좋기 때문에 6월 위기설은 가능성 여부와 관계없이 사실 발생할 가능성이 거의 저는 뭐 계획적으로 제로다 그럽니다. 제로다. 왜냐하면 외환 보이고가 굉장히 많습니다. 일성과 이성을 포함해서. 그래서 이 문제는 여러분 일부 사람들이 신흥국의 위기설에 맞춰서 자꾸 이렇게 이슈를 던지기 위해서 얘기들을 많이 하시는데 이건 가능성이 적다는 걸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최근에 미국의 경제가 좋아짐에도 불구하고 재정 적자가 확대되면서 파산 우려까지 고개를 들고 있는데요. 이로 인해 우리 경제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한국경제신문의 한상트 논설위원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